배우 이민정이 남편인 배우 이병헌을 닮았다는 댓글에 보인 현실 안에 반응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. 이민정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검정 재킷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찍은 셀카다. 사진엔 한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민정의 동안 미모가 담겨 있다. 이민정은 팬들의 댓글에 댓글 요정답게 대댓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. 특히 한 팬이 이병헌 배우님 닮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이민정은 악 안 돼 라며 비명을 지르는 대댓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. 팬들은 이민정의 반응에 키키키키 등 웃는 댓글을 남기며 즐거워했다. 이민정은 sns를 통해 남편 이병헌을 디스하는 현실 안에 반응으로 팬들에게 친근감을 안겨왔다. 이병헌은 과거 sns에 게시물을 올리며 이민정의 댓글을 의식한 듯 아내의 계정을 태그하고 댓글 자제 요망 이라는 글을 남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 이민정 유퀴즈 서 이병헌 디스 셀카 못찍어 앞서 이민정은 지난 3월 티빈 유퀴즈 온 더 블럭 애출연 이병헌이 셀카를 못찍는 것 같다 라고 디스해 폭소를 자아냈다. 그녀는 너무 정직하게 늘 무슨 증명사진처럼 찍더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라고 이유를 짐작했다. 이민정은 이병헌이 올린 고등학교 단체 사진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다. 흑백 사진이더라. 그래서 진심으로 존대할게요 라고 한 것이다. 자꾸 놀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좀 놀랐다. 라고 해 웃음을 유발했다.